2022년 2월 6일, 교회 창립 72주년 주일, 내단교회 소식입니다. 내단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권봉남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6일 주일은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이날 축제가 있는 예배때는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하여 교회 창립 72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교리아 놀자 개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9일 수요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장소는 쉼터, 담당은 최민구 목사님입니다. 주일, 교회 주차시 협조문 작성 안내입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필히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등록지는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협조문은 1층 무비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1일 목요일까지며, 각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내당 향유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가정당 한 권씩 받으시고, 추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중고기도 모임이 2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중고기도실에서 있습니다. 4-7구역, 고, 이상탁 은퇴안수직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2월 1일 화요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3-15구역, 김명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상으로 내당교회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3-15구역, 김명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 이 throttle는izin pus옷자입니다.